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.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2부라고는 하지만 1부와 연결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. 다른 이야기에요. 다만 2부에서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 입장에서 왜 그럴까? 이걸 좀 알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의미로 붙여본 겁니다. 그럼 볼게요. 1부 처음에 나온 제목 있죠. 왜 나랑 결혼 안 하는 거야? 진정한 이야기가 이겁니다. 원제, 회사 동료의 결혼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목 그대로입니다. 이번에 저희 회사 여직원이 어떤 딴 놈이랑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돌렸는데요. 같은 부서는 아니라서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단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요. 그런데 저는요. 이 결혼을 절대 주고도 인정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까지 진짜 전혀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바로 오늘 그 소식이 세월에 올라왔는데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여직원 얼굴이 비록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어리니까 29살이거든요. 당연히 미혼인 줄 알았고 그래서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여직껏 한 4개월 가까이 커피 기프티콘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잡시 심부름 등등등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호의를 베풀었거든요. 내 마음 표현을 했죠. 그런데 그렇게 썸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글이 올라오니까 뒤통수를 그냥 바위에 확 쳐박아버리는 그런 거대한 충격을 받았고 지금 손이 달달달 떨려가지고 일에 집중도 못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는 주말에 우리 둘이 같이 정동진의 해를 보러 가려고 제가 미리 기차 예약까지 다 해놨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야지? 이러고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그지같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람이 제정신이겠습니까? 예? 정말입니다. 남자로서 쪽팔리지만 눈물이 계속 주르륵 흘러가지고 오늘 점심도 팀이랑 같이 못 가고 저 혼자 쫄쫄 굶으면서 사무실에 처박혀 울고 있습니다. 도대체 이 충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?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흡족할 만한 이의신청 제기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?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결혼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. 절대 안 돼요.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썸을 타고 있었으니까요. 사깁니다. 사기 댓글 1번 헐 이 사람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저번에 그 뭐야 동료들이 자기 생일을 안 챙겼다고 삐진 그 사람 아닌가? 맞지? 네 됐으니 맞습니다.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제가 이거 찾아왔습니다. 이 영상 후미에 있어요. 이 이야기도 뒤에 있습니다. 2번 와 진짜였구나. 레전드다 레전드. 그때도 이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개빵 터졌는데 오늘은 더하네. 뭐? 이 책이 돌았나 진짜. 3번 와 이게 진짜라고? 아 그래요? 그 느낌이 그때 그거랑 비슷하긴 하네. 어 그래 너 맞는 것 같아. 네 됐으니? 그날 이후 저희 팀원들 제가 전부 다 손절했어요. 사실 오늘 점심도 그때 이후 제가 일부러 빠졌던 거고 물론 나중에 같이 먹을까? 이렇게 물어봤지만 저 사람들이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거부를 하더라고요. 진짜 그랬습니다. 그 말하는 본새가 어디 저기 어디야? 나만 산성에서 술판 벌이는 사람들처럼 기분 개잡치게 만들더라고. 그래서 저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. 4번 미친! 그 일도 오늘 일도 제발 주작이라고 해줘. 5번 만약 이게 정말로 썸이라면 그렇다면 쓴이 너도 2차 3차 보험 들어놓은 거니까 뭐 할 말 없는 거고 내 생각엔 말이지 그냥 일방통행 너 혼자 짝사랑 한 걸로 보이는데 말이지.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나? 정 그렇게 억울하고 미쳐버리겠으면 고백이라도 한 번 해보든가. 이 결혼 안 하면 안 되냐? 나 너 정말 좋아한다. 이렇게 말이지. 알겠냐? 개 찌질이처럼 구석에 처박혀 울지 말고 뭐라도 해보란 말이지. 내 말은. 6번 아니 담아 왜 이러고 살아요? 혹시 주변에 친구도 없어요? 그런 거야? 응? 네 됐으니? 올해는 말았는데 제가 다 쳐냈습니다. 제 이익이 안 맞아서요. 7번 이 양반 예전에 인간관계 조성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여기저기 기프티콘 보냈던 그 사람 같은데. 맞어? 네 됐으니? 예 그거 저 맞습니다. 근데 님은 또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8번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건 못 찾았어요. 8번 근데 님아 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썸이라고 확신을 하신 걸까요? 네 됐으니?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았지만 몇 가지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일단 저랑 메신저 같은 거 주고받을 경우에 업무 얘기 말고도 다른 사람 뒷담을 깐다든지 같이 웃으면서요. 그리고 사내 카페에서 저랑 단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 적도 있고 아 참고로 이거 제가 산 게 아니고 그 여직원이 산 겁니다. 저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산 거잖아요. 그리고 또 한 번은 같이 점심을 먹은 적도 있고요. 또 나중에 비록 식사하고 난 뒤에 비록 우연히 만난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 앞에 있는 하천에서 같이 걸음을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. 산책이죠 산책. 단둘이서. 그리고 제가 기프티콘 보냈을 때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요. 톡이나 메신저로 보낸 게 아니고 성의 없게 그런 게 아니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직접 육성으로 말을 한 거예요. 9번.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썸이냐고 이 양반아. 네 됐으니? 당신은 살면서 연애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안 해봤죠? 지금 제가 썸 징후를 다 말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. 제 말을. 10번. 어? 뭐? 이게 썸 징후라고.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? 상대에게는 말도 안 하고 네 멋대로 기차뼈 끊어놓는 게 썸이냐? 11번. 미칭. 이건 그냥 동료니까 하는 수준이구만. 도대체 어디가 썸이라는 거요? 이 인간 뇌가 공기랑 썸이 나가지고 두개골을 탈출해버렸나? 그런 건가? 어? 그렇구만. 네 됐으니. 아니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랑 같이 걸음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어? 앞으로 남은 인생 진로도 평생 같이 함께 하겠다. 뭐 어? 이런 은연중에 나오는 그런 암시 아닙니까? 예? 12번. 헐 미친. 이 인간 이제 보니까 완전 체했구만. 저기요. 님아. 살면서 연야라는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죠? 그렇죠? 네 됐으니?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결과가 시궁창이라서 진짜 너무 힘듭니다. 연애 한 번 하는 게 너무 고통이에요. 어쩌면 좋을까요? 2번. 끌 끌 끌 끌. 에이 거짓말.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. 그러면 뭐 친구도 없고 지구에서 완전 혼자 살겠네 뭐. 네 됐으니? 없을 것 같죠? 생각보다 이런 인간 개 많아요. 끌 끌 끌 끌. 3번. 이런 인간이 회사에서 버티고 버티고 버텨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 아래 부하 직원들만 개 피곤하고 아니 그냥 피통 싸는 거지. 4번. 생일 안 챙겨줘가지고 삐졌다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하다. 뭘까? 끌 끌. 5번. 어그로 같긴 한데 이게 만에 하느라도 정말 진짜라면 무조건 정신과 상담을 반드시 꼭 받아야 할 사람이야. 위험해. 달달달달. 두번째 이야기. 회사에서 생일을 아무도 안 챙겨줘요. 이거는 무편집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2년차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한두 달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요. 저희 회사에서 아무도 생일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.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그냥 회사 전체에서 생일을 안 챙기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일이 와도 아무도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. 제가 좀 서운했어요. 삐졌죠. 그리고 입사 동기 생일이 좀 다가오는데 회사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좀 챙겨주고 싶거든요. 그러면 안 될까요? 그 동기는 서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좀 챙겨주고 싶어요. 그런데 이런 거 눈치 안 봐도 되겠죠?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? 이 동기가 누굴까요? 댓글 1번 눈치 안 봐도 돼요. 다만 모두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은 너무 티내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. 다른 팀 동기는 챙기고 같은 팀 팀원은 안 챙기나요? 팀원은 챙기고 팀장은 안 챙기나요? 등등등. 의도치 않게 서운한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댓글 1번 아이고 그냥 조용히 챙겨줘야겠네요. 남들 모르게 썸을 타기 위해서. 2번 개인적으로 저는 서로 안 챙기는 게 편하더라고요. 물론 그래도 동료들하고 잘 지냅니다. 네 됐으니 그게 다 케바케군요. 저도 안 챙기는 게 맞는지 위에 있는 분들 말대로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. 혹시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요? 3번 아니 회사에서 생일 안 챙겨줘가지고 서운하다는 건 또 뭐요? 참 새롭네. 아니 여기가 유치원이야 뭐요? 4번 참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로군요. 네 됐으니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어요. 근데 너무 심한 말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래요. 그냥 제가 하는 거 이쁘게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2번 유치하다는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어른이길래 진짜 어른이면 굳이 안 할 말 해가면서 비꼬진 않을 텐데 말이죠.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쓰니 힘내세요.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뭐 비꼬기도 하고 애냐 이러면서 아니면 또 아니 괜찮다 힘내라 뭐 어때 동료 챙겨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앞 내용을 보고 오면 뭔가 느낌이 오죠.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그래요. 막 그렇다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응? 흐흐흠 아멘